어 진짜 수학 그 다음 수학자 그 다음 알벌트 아니슈타인 와 뉴턴보다 100배 아이큐 250가지리 이 사람은 그래도 빨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어 하버드대를 13살에 낳고 그 다음 텍사스에서 어 학교를 가르치다가 어 쫓겨났습니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 그 다음 그 사람은 또 엄마 아빠가 뉴욕타임 엄마랑 아마가 부모들이 너무 프레셔를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뉴욕타임즈를 한 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이게요